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종목식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종목 10가지의 종목 중 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궁금하신 게 다 있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물어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택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유창희 대표님, 어제여서 오늘도 5가지 종목 선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영혼을 털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 영혼을 턴 종목이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강 M&T를 시작으로 하이트, 진로, CJ, 강원랜드, 그리고 SFA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제1테크노스, 롯데쇼핑, 대명에너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R텍,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상강 M&T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해상폭력 관련 사부구조를 설치하는 사업 부분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엄청 확대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대만에서 해양폭력 단지를 만들었을 때 말한 것이 상강 M&T라는 회사가 없었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풍력이라는 게 지상에서 해양으로 가는 것이고 해양으로 갔을 때는 이 풍력 지지들을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강 M&T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도 지금 풍력, 해양폭력 관련해서의 증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도 해양폭력 쪽으로 계속해서 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LNG 생산 관련된 설비 제조 관련돼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강 M&T의 수주 잔고 한 2년치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런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날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매출 증가 기대를 좀 해본다면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2만 원 전후로 해서의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일 테크노스. 종목 안 까먹었습니다. 제일 테크노스. 어저께 SK에서 테라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원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금 제한된 원전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해외 쪽에 특성화가 돼 있는 해외 수지에 특성화가 돼 있는 원전을 볼 것인가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체코, 도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조금 덜 오르는 원전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테크노스라는 종목을 찾게 됐는데요.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전에 관련심이 있다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크플레이트 플러스 NRC 공법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인데 아시겠지만 원전은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성파워텍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바닥 타설이라고 그러죠. 제가 잘 현장 용어밖에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바닥 타설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 타설을 하는데 이 회사가 현재 국내 유일하게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어떤 건설 현장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쪽도 부각이 되게 된다면 제일 테크노스라는 회사가 다른 원전 기업과 완전 기업을 포함을 해서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해전에 UAE 그쪽을 보면 아부다비, UNPP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부터는 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로 선별을 해오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국명, 하이트 진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야외 외출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계절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상당히 따뜻하고 이제 여름으로 가는 기록이고요. 또 좀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료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류 쪽에서도 맥주 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소주를 많이 마셨다면 요즘에 맥주 상당히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맥주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죠. 소주보다도 또 먹게 되면 또 맛이 마시게 되고 소주를 많이 마셔야 한 병 이상 마시기 힘든데 맥주는 뭐 그냥 무한정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이제 이미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단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이제 2분기서부터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 국면에서의 실적 증가 충분히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맥주 소비가 많으면 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 가격 인상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본다면 맥주 재고, 메가 관련해서의 재고가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미뤄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밖에서 외출을 하시고 음료수나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에 대한 좀 수혜가 기대된다. 계절적 성수기에 소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제 종목이 거기에 좀 부합이 될 것 같아요. 롯데쇼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결론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일단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롯데쇼핑이 주가 상대 중 괜찮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엔데믹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아시겠지만 도심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들이 야외도 돌아다니겠지만 실내,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실내도 많이 좀 유입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유입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백화점에 이제 또 갇혀있던 공간들 쓰지 못했던 공간들이 또 열리게 되겠죠. 백화점 출입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게 다 매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또 사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백화점 3세의 어떤 매출 신장률이 27% 증가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골프웨어와 관련된 판매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 매출이 또 색조 화장품 중심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 3사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는 또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의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화장품도 미리 움직이긴 했지만 아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가고 있는 흥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대한 실적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또 시간차를 두고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잠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마트, 백화점, 호텔, 타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조 복합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을 그러면 신세계나 현대보다 더 좋다고 지금 바라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백화점 관련주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로 하는 거하고 직관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어서 대표님의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약간 리오프닝가의 경우가 많네요. 네, CJ를 선정했는데 CJ가 진정한 리오프닝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CJ 같은 경우에 계열사들이 다 이런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참 리오프닝 수혜주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뭐랄까요? 규제? 아니, 규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CJ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관련해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관련된 OTT 서비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리오프닝 진행이 되면서 극장 관련해서의 어떤 수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CJ 푸드윌 관련해가지고 또 외식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J 그룹 자체가 CJ 제1제당인데 모든 약간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기업들이 IT 투자를 좀 재개를 합니다. 좀 많이 늘리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좀 계약사 중에서도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리브 0이죠. 계속해서 올리브 0이 상장을 한다. 뭐 미뤄진다. 상장한다. 미뤄진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상장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CJ 쪽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바닥다지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증시가 좀 반등을 준다라면 약간 지주사 종목들, 대형주 종목의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반등을 할 때 대형주 지주사의 상승력도 있을 것이고 자회사 상장 모멘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왜 들고 오신 거죠? 이런 신생 종목을. 그 왜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보통 이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는 좀 접근을 자세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명에너지를 들고 오셨어요. 어찌 보면 지금 해상하고 태양광 얘기할 때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좀 따끈따끈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초반에 접근 안 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온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접근 안 하지만 도리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좀 조정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후에 또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발상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트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바이든 얘기하게 되면 신재생을 또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곁다리로 신재생도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곁다리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상이라 아까 전에도 풍경 얘기가 나왔지만 태양강 이런 것들도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들도 물론 괜찮지만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혜조 좀 부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강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전기술과 한전 KBS 이런 회사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 그리고 이제 민간사업자 중에서는 풍력발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공기업이 동서라든지 동서발전이라든지 남부발전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 중에도 1위이기 때문에 아마 풍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명에너지 지금 현재 2%가량 밀리면서 14,000원인데 공모가가 15,000원입니다. 현재 구간 공모가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균 기자님은 지난주부터 에너지 관련돼서 계속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강월랜드 네 번째 종목인데요.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종목군들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제가 CJ를 제외하고는 오늘 4개의 종목을 차트를 다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 리오프닝으로 좀 일맥상통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매출 자체가 2019년 1매출의 한 88%, 한 90%에 육박할 정도로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과거보다, 과거로 이제 그러니까 좋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드롭에 개인 배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더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되지 더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저입니다. 뭐 강원랜드 하면 뭐 카지노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레저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그 이용객 늘어나고 있고 이제 또 성수기 시즌으로 진입하는 부분들 또 어쨌든 해외여행 많이 나가지만 여전히 국내 여행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바라보신다라면 저는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실적 좋게 나왔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차트적 관점으로도 그리고 시행적 관점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입니다. 타이어 관련주인데 전기차 얘기할 때 타이어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력이라든지 그런 무게 문제 때문에 타이어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수혜인데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주가를 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달가량 1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3만 4천원 보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심을 가져도 되냐 1분기에서 2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부터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서두의 원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품 가격을 1분기에서 2분기도 인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확대될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타이어가 전기차 1, 2위 업체 테슬라와 그리고 폭스박에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도 전체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또 전기차 전용 풀 라인업을 또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용, 겨울용, 사계절용 18인치에서 23인치까지 다행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타이어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 가격 전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안 좋게 봤는데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평가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좋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동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각각 4개의 종목씩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 종목씩을 남아둔 시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중국 시장에도 개장을 알린 만큼 중국 시장도 먼저 체크하고 마지막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0.07%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095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0.35%가량 상승하면서 2만 67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구간에도 1%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빨간불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강보합권 0.1%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대 상승력 보여주면서 870선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매수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아쉽습니다. 개인이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거래 강하게 담아내는 만큼 양시장에서 모두 매물을 추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4가지의 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SFA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SFA, 다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상당히 TV 패널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OLED 시장 제품이 본격 출시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OLED 패널이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계속해서 OLED 수요는 중형에서 대형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관련해서 SFA가 세일을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SFA를 좀 전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때도 2천억이 넘는 매출이 나왔는데 2차전지 사업 부분이 50% 차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물류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2차전지 시장이 50% 차지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진짜 탄력도 좋은 건 원래 주력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주력이 된 기업들, 첨벅, 후성 그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SFA가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소외받았고 저평가가 되는 숨어있는 진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들어봤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마지막은 5G 관련해서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HFR 얘기도 있었는데 그 종목도 괜찮고 FRTEC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5월 초에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가 계약을 맺게 되면서 5G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FRTEC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아메리카 쪽 얘기를 보게 되면 또 미국 현지 법인인 회사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또 버라이징과 계약을 맺었던 이력도 있는데 그 버라이징 향 5G RF 중계기를 납품했던 이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FRTEC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쪽을 보게 되면 5G 특화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국내에서는 이은 5G라는 명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네이버 그리고 LG CNS 세 번째 SK 네트웍스가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5G의 단점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제한시킨다든지 건물에 제한을 시켜서 거기만 주파수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짧은 부분을 단점을 활용을 역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 보면 건물 내 그리고 공장 내 지역 내 어떤 인빌딩 서비스 운영지역에 대한 어떤 카바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빌딩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이노와이어 이 두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트적인 부분은 이노와이어보다는 FRTEC이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FRTEC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의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도 선정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SFA를 선정을 좀 했고요. 저는 충분히 현재가 오늘 좀 오르기 있지만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만 8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4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의 탑픽은요? 저는 탑픽을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선정했습니다. 바닥 탈출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3만 6천에서 3만 6천 5백 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4만 1천 5백 원. 선정가는 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